신경쓰 신경쓰? 신경쓰 신경쓰 근데 좀 앞이 안보여 아니야 더 추우니까 우리가 치자 아 맞다 맞다 마스크 칠게 어디에 왔었지? 출발 해볼까요? 네 출발 축하를 좀 해줘야겠다 그지? 오늘 졸업식인가 봐 로운아 오늘 형들 졸업 축하해요 해야겠다 그지? 오늘 같이 가 오늘 같이 가 오늘 같이 가 로운아 가방 메고 많이 살고 다녀오겠습니다 로운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로운아 신발 벗어야지 로치만 벗고 로치만 벗고 사랑해요 로운아 사랑해요 알았어요 로운아 사랑해 감사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가 오 로운아 뭐 이렇게 많이 들고 나와 아이고 이러지 선생님의 인사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로운아 옛날에 했던거 기억나 어? 이거? 응 여기서 사진 찍었던거 기억나 우리 로운아 자 우리 로운아 정다운반 수료 축하합니다 네 로운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 정말 더 재밌는 피아노학원 가자 가자 이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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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빨라 토끼 피아노학원으로 출발 어이 치져 뭐생긴짓 으흐흫 포장하여 온갖 놀이 어색 우리 로운아 지배 갔다와 저거 뽑았대? 가자 피아노하고 잘 다녀왔습니까? 네 이제 집으로 갑시다 어때? 먼저 엄마 요리 뭐 해줄 건데? 바로 엄마가 좋아하는 맛있는 고기 우리 같이 여행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할까? 비행기 타고 여행 갈까 같이? 응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자 그래? 좋아 노을이가 엄마 아빠 여행 데리고 가실 거야? 응 내가 엄마랑 아빠가 돈 주면 내가 그걸로 칼을 주면 비행기를 타서 우리 같이 여행을 가는 거야 잠깐만 돈은 엄마 아빠가 줘야 돼? 응 아 그런 거 있어 너 엄마 아빠랑 같이 맥주도 마실 거야? 같이 커피도 마시고? 응 물컵? 이거 우리 같이 어린 데만 하자 알았어 놀랍 놀이 소풍 놀이 이거 손잡아 정말 재미있었지 까꿍 잘 먹었습니다 뭐 무슨 색을 할 거야? 난 파란색 파란색인데 대장이야 파란색이 어떤 거지? 옳지 선생님 얼굴 한번 여기다 그려줄까? 옳지 선생님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응 친구들이 말을 안 좋아서 눈이 이렇게 된거야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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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잘했어 이거 먼저 보여줄까? 내가 완전 중요한 거야 이게 뭐야? 나무 나무 꽃 집 이게 다 로운이가 한 거야? 비행기 이거면 또 뭐야? 뭐야 야 이거 뭐야? 이거다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아 이거 뭐야? 로운이 로운이가 진짜 유치원 생활 잘했구나 로운아 엄마 박수 쳐줄게 로운이 진짜 잘했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친 거야 이렇게 힘들게 한 거야? 어휴 잘했어 잘했어 너희들 슬라이드 슬라이드 춤 슬라이드 타 슬라이드 타고 가 그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않아? 야 야 고미가 왔다 큰일 났어 고미고랑이가 등장했어 재밌었는데 내가 안내봤어 해줄까? 응? 안내봤어 그게 뭐야? 안내봤으면 됩니다 바위사업에서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운이도 얼른 자야겠네요 응 근데 아빠가 아직 남아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인사만 하고 자자 어 자 이긴 사람을 간접해야 돼 응 안내봤으면 뭐가 이거 해봐? 내가 당겼다 안내봤으면 뭐가 이거 해봐? 안내봤으면 뭐가 이거 해봐? 안내봤으면 뭐가 이거 해봐? 안내봤으면 뭐가 이래? 왜 가위만 해 니가 다른거 내면 되잖아 아니 니가 보자기 말고 다른거 내면 되잖아 자 오 왔나봐 아빠 왔나봐 아빠 왔나봐 아빠 왔나봐 그랬어, 그랬어. 고마워. 안녕히 계세요. 소원님, 뭐 재밌게 하루종일 놀았어요? 어, 근데 아빠 이거 좀 봐봐. 이거 뭐예요? 이거 금메달이야. 이거 미션에서 땄지. 딱 보면 더 반짝이야. 너무 이뻐. 아빠, 다녀왔어요? 고마워. 아, 여기에서 아빠 배경 꺼내고 이쪽으로 와. 잘하러 오나? 응. 잘하러 오나? 고마워. 아빠. 응. 사랑해요, 오늘 거 날아가 어디에요? 구름국 날아가서 아빠랑 구름을 구름을 밟고 댕니까? 띄용띄용합니다. 구름 먹어보면 어때? 먹으면서 띄용띄용 날아보는거야. 그래. 좋았어? 어. 엄마도 가도 돼? 그래. 이제 불 꺼져. 아빠. 응. 불 꺼져. 사랑해요. 아빠도. 좋은 꿈 꺼요. 너희 좋은 꿈 꺼. 사랑해요. 사랑해 로나. 지구 우주만큼 사랑해요. 아빠도 지구 우주만큼 사랑해. 네. 안녕히 가세요. 고마워. like, Share. 주고 musician. contradvień. 또 울다리 cloth 어디에 있습니까? 감사합니다.